틴트와 립밤이 한 번에 발라지면 어때? 저는 지금 굉장히 색다른 작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. 립 컬러를 직접 크리에이트하는 거죠. 이번에 불자를 하는구나. 우와, 예쁘겠다. 달콤한 코랄색에 이런 민트색을 섞으면 어때요? 그러면 틴트 컬러가 더 돋보일 것 같아요. 제형도 반전, 컬러도 반전. 제가 고른 또 하나의 컬러는 요즘 가장 핫한 딸기우유 컬러와 체리 버건디 컬러를 함께 넣는 거죠. 딱 이런 밀키한 컬러예요. 예뻐. 신기하다. 마지막으로 이름을 붙여줘야겠죠? 이 컬러는 틴트 민트. 이 컬러는 체리 밀크로 할래요. 틴트 립밤도 투톤으로 무심한 듯 사랑스럽게 이것이 라네즈 투톤 트릭 union. 이렇게 먼저 오른쪽을 보낼게요. 소개해 주세요. 저거는 다른 것에 있으면서도